아이고 안녕하시오. 나 장희장이오. 오늘은 말이오 이게 뭔지 알쥬? 통말이오. 혹시나 장어가 부를라나 하고 한번 오늘 놀겁니다. 물 내려가는 거 봐 이거. 여기 물 낙찬들이 있는 곳이 몇 개가 장어가 있다고 소문했으시더라고요. 여기 도우노인데 여기 있다가 해야지. 이거 뭐예요? 닭집에 가서 닭한 얻었어. 닭한. 닭한 하나 싹 올려야지. 하나 둘 하나 둘 셋. 싹. 어떻게 잡힐까요? 하지.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어쩔 수 있는 건지. 이게. 눈만 눈이 걸릴라나. 자. 지성이 뭐 남천이라고 또. 장어가 또. 활둥 많은 눈이 가득 차 있으면은. 맛있게 한번 해서 또. 간단히 해봤습니다. 자. 왔어요. 어제 내가 여기 있다가 턱 밟는 거 확인해러 왔습니다. 장어가 들어갔는지. 금붕어가 들어갔는지. 오오. 오오가 들어갔던지 들어가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. 따라오세요. 한번 가보자고. 오오. 자. 아이씨. 아무것도 없어. 어? 아 이거 모두가 거짓말이요 꽝입니다. 다음에 해양 없이 날 따따대지 뭐. 틀렸어. 잘 좀 몰아 부셔. 나왔어? 이야.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. 이야. 자. 봐. 이 정도면 뭐 금방 한 사발 잡지 뭐. 내려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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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? 이야. 몰려있던 게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와. 내려간다. 잘 준다 뭐여. 여기 여기 여기. 내려간다. 우와. 우와. 같이 내려간다. 또 내려간다. 야. 한번 뜰 때마다 이 정도 뭐. 대박. 금방 이거. 했어도 단사발 정도는 나왔어. 한 30마리 줄 알았어. 이게 고기가 이게 작은 고기가 아뇨. 이게 도리 뱅뱅이 해 먹기 딱 좋고. 버죽 끓이기 딱 좋은 거야 이게. 폐 딸 것도 없고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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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이거 뭐. 밖에 나오면 다 되는 거면 무조건. 어떻게 맛있게 보여요? 뭐 대충 해도 이 백값에서 먹으면 또 대충 해도 엄청 맛있어요 죽인다 죽여 이거 아니 근데 물고기가 다 녹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? 아까 들어갈 때는 엄청 많은 거 같더니 자 드시오 아이고 이 조안 귀한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만 맨날 이렇게 먹어서 아이 참 근데 어떻게 안 돼요? 뭐 어떻게 배달도 안 되고 어우 이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아니 이거 신경 써서 한 거요 아니 어릴 적에 시골 그 아버지 철력감 가서 얻어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옛날 맛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진짜 맛있네요 내가 끓였지만 진짜 맛있네요 형님 다음에는 이거 도리뱅뱅이 좀 한번 해 먹죠 도리뱅뱅이는 조금 더 큰 걸로 잡아야 돼 자 한 잔씩도 하자고 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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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또 어탕국수 해 먹는 거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은 한 번씩 더 꾹꾹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도 부탁드려요